해외 연구팀이 무인 잠수정으로 남극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무색하게 늘어나고 있는 남극바다 빙하의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바다를 떠다니는 얼음덩어리 해빙. 북극 해빙은 크게 줄고 있지만 남극 해빙은 반대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이 해빙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빙의 두께를 알기 위해 무인 잠수정을 이용했습니다. 무인 잠수정을 수면 아래 30미터까지 내려보낸 뒤 아래에서 위로 음파를 쏘는 방식으로 해빙의 두께를 관측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정된 남극 해빙의 두께는 평균 1.4에서 5.5미터, 가장 두꺼운 얼음은 16미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수집한 두께 자료와 위성 영상을 종합해 해빙의 3차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정기적인 관측을 통해 남극 해빙의 면적과 두께를 비교하고 원인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